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노래가락 오늘은 노래가락 가사를 삼첩첩 천벙이로되 높고 낮음을 알건마는 창에망망말리로되 깊고 얕음을 알건마는 사람의 조석변이야 알길없네. 이 가사를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삼첩첩 천벙이로되 천벙 수많은 봉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창에망망. 창에는 넓고 큰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망망은 넓고 멀어서 아주 아득하다 이런 소리고요. 조석변이야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 일괄성이 없이 자주 바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산첩첩 천벙에 높고 산도 아무리 천벙이라도 높고 낮음을 이렇게 사람이 알 수가 있고 또 바다 이렇게 창에망망한 아주 넓은 바다도 우리가 이렇게 깊이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의 그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산첩첩 천벙이로되 높고 낮음을 알건마는 창에망망 말리로되 깊고 얕음을 알건마는 살아네 초석변이야 알 길 없네 네 이렇게 이거를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산첩첩천벙이로되 시작 산첩첩천벙이로되 그렇죠 요거는 삼박으로 시작해요. 산첩첩 여기까지 세 봐 천벙이로되 데에서 식임새가 들어가네요. 산첩첩 천벙이로되 시작 산첩첩천벙이로되 그렇죠. 높고 낮음을 여기까지가 8백 높고 낮음을 낮음을 해서 낮음을 이렇게 되죠. 나로다가 시작해서 밑에 받침이 즈음을 이렇게 소리 할 때는 밑에 받침이 다 옆으로 가서 이렇게 붙죠. 낮음을 이렇게 쓸 때는 낮음을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노래할 때는 나 나 이렇게 되죠. 낮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높고 낮음 낮음을 높고 낮음을 높고 낮음을 높고 낮음을 알 것만 알 것만 여기까지 오박 날 것 알 것만 는 시작 알 것만 는 그렇죠. 알 것만 는 그러니까 오박 오오니까 오박 오박이에요. 알 것만 까지가 오박 는 만 오박 시작 알 것만 그렇죠. 창에 망망 오박 시작 창에 망망 그렇죠. 창에 망망 시작 창에 망망 말리로데 시작 말리로데 그렇죠. 말리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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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고 얕음을 팔박 시작 깊고 얕음을 그렇죠. 알 것만 는 알 것만 는 그렇죠. 사람의 오박 시작 사람의 사람의 네. 사람의 사람의 시작 사람의 그렇죠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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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저흡 정 창 창 창 알 길 없네 알 길 없네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산첩첩첩봉이로대 여기까지 시작 산첩첩첩첩봉이로대 산첩첩첩첩봉이로대 대시자 산첩첩첩첩봉이로대 높고 낮음을 알고 헛많으시자 높고 낮음을 알고 헛나는 그렇죠 장에 망망말리로대 장에 망망말리로대 깊고 얕음을 알고 헛나는 깊고 얕음을 알고 헛나는 그렇죠 사람의 초석변이야 알 길 없네 사람의 초석변이야 알 길 없네 그렇죠 그러면 초장, 증장, 종장 나눠서 해볼게요 산첩첩첩첩첩첩봉이로대 높고 낮음을 높고 낮음을 알고 헛나는 창에 망망 말리로되 깊고 얕음을 알것만은 시작 창에 망망 말리로되 깊고 얕음을 알고 혼나는 사람의 초석변이야 알길 없네 사람의 초석변이야 알길 없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첨서부터 초장 중장 종장까지 연결해서 불러볼게요 같이 시작 산첩첩첩첨봉이로되 높고 낮음을 알것만은 창에 망망 말리로되 깊고 얕음을 알것만은 사람의 초석변이야 알길 없네 네 이렇게 해서 노래가락 산첩첩첨봉이로되 이 가사를 배워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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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